아니.. 허.. 님들아!! 아니.. 저렇게 나가잖아요? 이긴 사람은 기분이 더 좋아 그걸 몰라 아이고.. 일어났어 기분이 더 좋은데 저렇게 나가더라구 도발? 아니야 너무 쫄보해 어그로 덱도 한번 할게요 컨트롤 덱만 하면 지루하니까 한 8급정도 가서 어그로로 바꿔봐야지 저 술사하고 싶어요 그 과부하 그거 쓰는 술사 저 덱이 뭐가 추가됐지? 내가 주문 쓰면은 무작위하수인 하나 죽는 그게 추가됐나? 어? 누나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아.. 슬슬 열받을거 같애 저격까지 쓰는 정도면은 진짜 아예 덧냥이야 아예 올덧 뭐 비밀직이 나왔을때부터 짐작은 했다만 저격보니까 확실해졌네요 헐 헐 헐 사냥꾼한테 드로우까지 드로우 좋아요 근데 공포란 무언지 보여드리지요 아니 개우바야 일단 리노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갈거거든 갈거거든요 그러면은 부스러져라 장봉을 줄 수 밖에 없잖아 와 비밀직이 너플랭거 실제로 뿐이다 존만 knew initi아 아니 잠깐만 리얼로? 성광을 뽑을까? 아 진짜로겠 않아? 성광 뽑아주기만 한다면? 너 진짜 할 수 있냐? 한번만 진짜 한번만해죠봐 소원을드려주세요 소원을 들어 주세요 썽 쌈광 오 competition 어허어 으어어 Road running 왜 그건 예측하지 못했니? 왜 너의 죽음을 예쁜 것으로 예측한 어? 저거 잡아야되 찾자 스웩이 정답이었다고? 성광을 뺐어야죠 안 줬어야지 자기가 성광을 보여주면 플레이어가 성광을 고를 것 같이 예측을 했어야지 존나 멍청했네 아아악 이것까지 예측했었어 성광을 아끼라는 거였어 씨이벌 아 저거 재수 없는 앵이에요 아 치면 저세가 이상하게 바뀌었어 짱나게 와 이걸 도발해야 된다고? 도발 첨부해야돼? 엉럭 아 럭키소 누나 아 지랄하지마 아니 두개 쓰는 것도 아니 씨 저 저 이것까지 버틸게요 여기서는 이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구턴 전에 이거 이거를 하는 게 제일 안전할 거 같아 이렇게 아 너무 아프다 아 너무 아프다 아 진짜 너무 아프다 이거는 아 미친 사람 같아 근데 죽으면 어떡해? 질리아스를 세워놓고 파멸에 연자를 해야 된다고? 어쩌죠 어떻게 다가온다 영능으로 발동되는 건 없나? 결속 결속 정박 완벽 피 오맘 살상 영능이야? 아니 이거 어떻게 막아? 복사가 너무 느리다 저런 덱한테 아예 못 막는 구성이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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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기였어 내가 하고 싶은데 요거 하나 복사해 쾌도시요? 아 상대방이 일단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을 거 같아 너무 느린가? 너무 쫄보인가 이거 갖고 가는 거 갖고 갈게요 그래도 좋은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도작 상대로 얘가 너무 좋은 거 같아 동전 오마나 동전 오마나 딱 하고 얘로 필로 딱 잡은 다음에 루나 쓰는 그런 상상했음 좋은 출발이네요 부럽네요 이거는 동전이 있을 때 산만화 2개 들고 동전 앞에서 끙끙거리는 거 보다 이게 훨씬 더 템포를 잡기에 수월한 거 같아 이걸로 좀 풀어야 될 거 같아 오우 너무 좋은 출발 부럽다 심하네 심하네 아니 잠깐 존나 심한데요? 여기까지 참을라 그랬는데 에반데 이거? 여기까지 참을라 그랬는데 에반데 이거? 여기까지 그러면 안 돼 아니 원환 좀 에반데 진짜로? 이건데 아니 진짜 아닌데 이거? 깼어 깼어 근데 카드 드로우 하면서 아니 이 시발 허 님들아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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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건 맞는 거 같아 왜냐면 나도 나가긴 나가야 돼 그래야지 뭐 어라라든 뭐라든 해 눈보라라든 다슨이 나가야 돼요 오케이 이걸로 힐 카드로 좋아 화내지 말고 천천히 최선을 다한다면 이길 수 있어 최선을 다하자 생각해 보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단지 산거가 혼절해 절개라 해라 방금 왜 화살표 했냐 돌파고를 해도 벗어날 구멍이 안보이거든요 돌파고는 다음 터드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철개 배제 때리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엔 이걸로 힐 할게요 비가 한단을 스킬 하하하하하 아 방금 이거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? 박미엘도 이건 안 되겠는데? 불을 붙여 걔도 안 될 핸드였는데 였는데 이거는